2번 가겠습니다. 2번. 잘 보세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오, 왜, 오. 왼, 오, 왜. 오, 왜, 오. 왼, 오, 왜. 제가 오, 왜, 오 하는 건 뭐예요? 오른쪽. 왜는 왼쪽. 헷갈리지 말고 오른쪽으로. 시작. 오, 왜, 어. 왼, 오, 왜. 오, 왜, 어. 왼, 어. 왼, 어, 왜. 대박. 자, 그러면 이게 몇 번? 2번. 자, 1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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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 둘, 셋, 넷.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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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왜, 너. 왼, 어. 왼, 어. 왼, 어. 왼, 어. 왼, 어. 제가 빨리 돌아보는 이유가 뭔지 알죠? 나날까봐. 다 하는 거죠? 네. 제가 다음부터 거울을 달아 놓은지 해야 합니다. 자, 이게 2번입니다. 3번 가겠습니다. 3번. 어. 손가락. 자, 오른쪽 손가락. 이건 쉬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 쉽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어. 어떤 어머니가 틀렸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 둘, 셋. 한 손가락이 아니라 두 손을 한다는 거예요. 두 손. 오른쪽 갈 땐 오른손이고 왼쪽 갈 땐 왼쪽을 가야 하는데 한 손으로 이게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머니가. 이거 오른쪽부터 안 하면 옆 사람하고 찔러. 왜요? 나도 오른쪽 하는데 이 친구는 왼쪽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서로 콧구멍을 찌러니 눈 찌러니. 오른쪽부터 라는 거. 자, 이게 몇 번? 3번. 자, 그러면 한 번 여러분들. 자, 이게요. 음악에 맞춰서 하면 재밌어요. 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됐어요? 나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왜 웃으실까? 아, 웃는다는 뜻은 두 가지야. 선생님, 전 너무 잘했어요. 아니면 100% 틀렸는지. 자.